근데 아빠, 여기 어떻게 해? 어휴, 유저님. 탈수형은 왜? 오해전에서부터 잘하는 거야. 사형사야, 자남에서 왔어, 피트. 분명해. 황후야, 내가 현장에 갔을 때, 황후야 그 놀 밖에 없었어. 아버지로 치고, 황후야 그 놀이 품을 해야 해. 당신이 손가락으로 오면, 이쪽은 내가 없었나. 구검 결과가 나왔어. 보고서를 했는데, 피터팩이 내 아버지를 뜨리고, 본대로 입을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? 아무 생각하려고 더, 앞뒤가 맞지 않아서 말이야. 설명해봐 황후야. 그 아들은 당신이, 날 빌려서 내 아버지를 살해했다면, 그 아들은 당신이, 내가 어떻게 할까? 내가 어떻게 할까? 내가 어떻게 할까? 그럼 지금 상승은, 내 머리에 구멍을 내. 그럴 용기 없으면, 내가 거기에 갈머, millennial 공org계, 내가 쭉, 그 아들은 당신이, 그 아들은 당신이, 그 아들은 당신이, 그 아들은 당신이 날이 함께하는 기능에, 그 아들은 당신이, 정말 당신이, 아멘 아멘